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9분이네요. 1분이요. 이제 시작. 갑시다. 자 출발할게요. 네이버 시계로 받고요. 저기 여기 승객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요. 승객이 허락할 때까지 가주세요. 아니 룰도 모르는데요. 산 전생으로 가달라고 하시면 됩니다. 승객 까는거 아니에요. 아니 룰도 모르는 사람이야. 이상하다. 무대뽀야 무대뽀. 황님. 마운트 칠레아드산 정상으로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고객님. 아 예 감사합니다. 고속도로 타셨구나. 괜찮아. 저 고속도로는 서해안으로 가던가. 동해안으로 가던가. 왜 우리가 잡을려서 누구지. 우리 잡을려서 어떤 멍청한 초록머리한 뚜벅초지. 빨리 잡아야겠구만. 진화시키자고. 저 그 손님은 근데 왜. 왜 별이 되셨어요? 뭐하셨길래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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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흐흐흫. 모래. 나베 폈대요. 사연이 있어. 사연이 있나본데. 서연이 있는거 같은데. 있는거 같은데 뭐. 서연이 있어요. 니. 니 사연도 몰라? 뭐여? 뭔 사연이? 노사연이요? 뭔 사연이요? 지금 뭐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뭐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구요? 네 하나도 모르겠어요 넌 생각을 가지고 사는거니? 제 앞에 타신 분 생각이 없으신데요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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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경찰여러분 굳이 이런 애 잡아야겠습니까 예 아유 저희도 도망가는거라서 청장님 명령이라 위에서 까라면 까야죠 저희도 위에서 까라면 까야죠 저희도 택시 택시가 잘못입니까? 승객 내리기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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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승객을 태운 택시도 잘못이 있다고 봐야죠 역주행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네 오케이 좋아서 네 기필코 당신을 마운트 칠리아드산 정상으로 모셔다드리지 오우 예 감사합니다 오우야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좋아 두디는 할거 없으니까 두디는 할거 없으니까 별풍선이나 읽어 아 야 방송 중이다 방 방송 중 차라락 차라락 아 네 택시 드라이버 BJ 두디 자이언티인가요? 드라이버가 아니잖아 근데 택시 택시 리뷰 택시 리뷰 택시 리뷰 택시 택시 불법방송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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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rds 택시 택시 이제 택시 택시 아 내려오지 야 보일해 보일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아닌데 이거 오오오오 아 그만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잠깐만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저 사인좀 해주세요 저희도 상급게 저희도 좀 끼워주시면 안되나요 이쪽으로 축구하자 저기요 사인좀 해줘요 아이씨 아잠깐만요 여러분들 아잠깐 사라야 지도를 계속 봐 범인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범인은 지금 샌디 해안에 있지 어후씨 되돌아가고있냐 나 응 가고있어 우리가 쫓기고 있구나 아 두디 장난아닌데 오늘 그래도 인정하시지 야 지를 잡는순간 지금 컨텐츠 뭐야 지금 컨텐츠 뭐야 지금 컨텐츠 뭐야 오늘 컨텐츠 산으로 대피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경찰을 따돌려 산으로 이대로 가면 만나 어 이래도 그대로 덮쳐 범인 아주 당황했을거야 지금 기차가 왔어 오케이 오 기차왔다 어떡하지 어 뭐야 너는 뒤보면서 뒤에 어 따라오는거 잘 봐줘 어디로 오는지 어후 택시죄를 인정하시지 죄가 뭔 죄가 있는데 어? 나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주는게 아 이게 아닌데 저는 저는 승객을 태운 죄 밖에 없습니다 잘생긴 죄 인정 잘생겼으니 2년이야 나 진짜 맞지 야 날치울게 피크니 플러스 3년 드디어! 훔쳐! 나 뒤집혀서 뭐해 콜렌 벌써 콜렌짝인데? 나 나 뒤집어주면 마키르도리야 나는 자사에서 오오오오오오오 나 뒤집혀서 뒤집혀서 뭐 못하게 해 범벅하여 도전 히즈 오오오오 오오 박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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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문자가 도전한다 박아. 아. 시민차 트레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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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왔어. 잡아 잡아 아 네. 타령형이 저기 승객님 예. 마운트 칠리아들 산 정상으로 좀 여행 포인트 좀 찍어봐요 네. 방금 까칠한 까마귀 였어요 무슨? 야 이 자식아! 왜 등이랑 정수리를 나한테 대줘 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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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간다 트레모 쪽으로 다시 가요 잡는다 꼭대기 여긴가? 어 여기야 여기 오케이 터지겠다 형 절차 터질 것 같아 터지면은 다시 새걸로 나와 그 자리에서 주위에 다시 리스폰이 돼요 아저씨 저 튕겼어요 잡고 손님이 튕겼다 다리 멈추시지 승객이 튕겼으니까 승객 영혼은 없거든 근데 승객 시체는 있어 승객 몸은 있단 말이야 아니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니 이 승객 시체는 내가 정상으로 올린다 시체 유기체다 시체 아니야 살아는 있어 정신이 없을 뿐이지 살아는 있어 오야님 100개 감사합니다 자 세거 가자 잠시만 저쪽으로 가면 도시로 가는 길인데 아 블링블링한 팔찌가 있어요 자 세차다 세차 뽑으셨네 한쪽이다 한쪽이다 와 리버스켓님 100개 감사합니다 자 옆에 한척 해야지 세차 만들어야지 바로 옆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 쫓아가자 어 저거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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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로 앞에 두디야 많이 겁나지 지금 내가 옆에 있잖아 너 지금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다 너 지금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다 아 꼈어 와 진짜 운전 잘하시네 야 이러고 어떻게 굴러가냐 이게 와 이렇게 가면 만난다 이렇게 가면 만난다 대굴대굴로 굴러가는거 아니야 굴러가는거 아냐 차도 굴러가는거 산도 못갔는데 이렇게 자기야! 뭐 자기야 이곳은 남자 자 바퀴벌레봐 야 이 바퀴벌레들아 와 담배 찔뻔으로 만들어버릴까 진짜 사사사사 야 거기 없어 야 저게 뭐야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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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져 와 교미를 시도했다 망고다이프 아아 아 뭐야 오 렉뻑 잡아라 여러분 기차 밖에 안오는 곳으로 가요 경찰차는 아주 빠르지 무슨 연기 나오고 있어 빠르지 뭐야 이 차 왜이래 이 차가 쓰레기됐어 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막지마 야 이거 왜 막어 뭐야 이거 비켜 뭐야 아 됐다 자자 덱신이 이제 굴러간다 이제 아이고 호걸이야 이거 아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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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위의 예상 경로를 파악해야겠어 하아 어 택시양반 정권 몇 범인데 이렇게 경찰이 많이 오노 전 같은 팀이라구요 아ня 야 아파 야 왜 이게 제가ikan 분명히 일로 올것이야 저것뿌려 나 진짜 아니 아니 호두숨 밖에 안나와 호두숨 밖에 안나와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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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럽게 힘드네 진짜 병이 우리집에 매일 나홀로 있어야지 아버지는 섹시 드라이브 아 미치겠네 이제 아빠 겁나게 힘드네 아 진짜 양아대교 양아대교 건넜다 아르셀로나 수비력인데 거의 가자 폭탄 붙이시는데 저 우리팀이야 이게 바로 미닌의 수비력이다 뭐야 뭐야 아 제발 야 안돼 이거 물각이야 초대 좀 이게 사람이야 벌레야 이거 아하 아 아까워 나 지금 후진으로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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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물에 빠트려 물에 빠트려 막어 막어 올라가지 못해 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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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 으하하하 율로 가잖아 산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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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섹시가 걸려든 잘 가잖아 야 이게 바로 LSPD 푸쵸 랜스옵 이거 꼭 세상 멸망인데 여자가 너 혼자인거 같은 그런 기분이야 아하하핰 뭐야 야 이거 밀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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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 내려갔다 자사해야지 하하 뭐야 야 이거 뭐야 쟤네 하하 학교에 가냐 화이팅 사쪽 위 돌아가자 말이 아니야 난 난 살 것 같아 저기 택시 드라이버가 간다 택시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아 화이팅 끈질기냐 가져가드릴게요 고래심줄이야 고래심줄 이 택시 이 택시 전상으로 내보낸다 내가 오 에이스야 에이스 좋아 날 왕으로 만들어 잠깐만 아 변절자다 아 잠깐만 아 와 우리 자동차 리셋 하나도 안오고 온거면 잘한거 아니야 형 우린 최고야 우리 완벽해졌어 저펄이 차 멈추고 콰카오톡해요 아 저펄아 잡아 우왕칸 내가 달려버릴거라구 이쪽으로 올라가도 될까? 어 돼 가자 마력이 딸려 마력이 야야 전진하는거보다 후진하는게 더 빨라 밀고 내 위에 올라가면 점프한다 아 잠깐만 아 제발 우왕칸 구른다 안돼 와 오오 뭐야 떨어지고 나 누른다 아 아 뭐야 아 돌아가자 왜 왜 이렇게 자살을 해 아 모르겠습 나 아이씨 호마야 으아 아아 아이고 오판니 야 우리 차보다 안좋은차라 우리가 안좋은차로는 대박이라고 호 어 이 근천데? 어 바로 앞인데? 진짜네 왜 다들 길로 안가 길로 가면 되잖아 어 아 뭐야 뭐야 아 감사합니다 지나가게 해주시네 호 아 엉덩이를 토닥토닥 와 진짜 올리버칸이다 올리버칸 엉덩이를 토닥토닥하더니 잃어버리겠어 전성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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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와 대박 잡아버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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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진지를 구축하나 봅니다 진지구축 진지구축 와 월마리아를 개척해가지고 막어 막어 야 가 가 야 누구야 이거 아 와 왜 싹 기쁜해 간다 와 진짜 이거 빗장수비네 빗장수비 와 대박이 배웠습니다 택시 저쪽으로 가는거 봐 야 쟤네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어떻게 해 너네 지금 뭐하자는 거냐 와 와 와 나 진짜 너만 와 저걸 어떻게 가 에이 어디 도망가 아 아 이 젠장 야 이거 미친 시대로 미친 시대로 가다 이거 와 오마에 떨어지자 떨어지자 대때로 그만 떨어지자 떨어지자 저쪽 떨어지자 야 미션 성공은 됐다 난낙도 로망가지 덮칠까 안녕하세요 고고 야 잡아 잡아 저있다 난낙도 로망가지 으어어어 물살기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잠깐만 어 어어 여이씨 잠깐만 하하하하하하 차 올라가 차 올라가 어 야 위에서 대기죽인 경찰 보이냐 아 제발 오지마 아 제발 아 제발 하하 하하 제발 좀 우리야 가서 밀어줄까 아 용나오는 진짜 하하하하 제발 진짜 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보는 듯한 답이 없습니다 진짜 이거 에반게리온 보는 것 같아 진짜 답이 없다 여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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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말이야 아 제발 오오 오오오 오오 야 이 차가워 이 거수님 밀어 밀어 아 제발 나름 제발 아 비켜 야야야야 왜 나를 밀어 왜 나를 밀어 내가 바로 비언질자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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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웠다 진짜 나웠다 와 나 지금 야 수능 수리 영역 푸는 것 같아 하하하하 주관식 문제야 주관식 문제 답이 없어 와 와 아 제발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슈요 하하하하 저기 아... 옆에 두디 형 아직도 타고 있어요? 아니... 다긴 뭘 타 아직 어디갔어 으악 사장님 월말이야 구축합시다 야 이거 사진 찍어 우리 차 야 우리 차 사진 찍어 나 찍겠습니다 올라간다 택시 올라간다 나 찍겠습니다 야 사재야 사재야 견적자가 뭔지 보여줘라 택시 왔네 사재야 아니 나 말고 멍청아 잡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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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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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가 정상으로 간다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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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잡아 택시 진짜 잘 올라갔다 아 안 올라가 아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간다 간다 정상이다 와 와 정권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잠깐만 내 눈에 보이는 저 붉은 기둥은 과연 정말 현실인가 거짓인가 나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아 투비올 나투비 제발 죽느라 사느냐 그다시 문제 죽어 죽었어 신체가 됐어 법인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아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